아 corporate 쇼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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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먼저 거 thirteen 요즘 해주고 이 게임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침착하면 끝나. 침착하면 돼. 지금 니 따위가 끼어낸 때가 아니야 이 사자야. 이 자식아. 여기서 자꾸 쇼커 달라고 그랬잖아. 그냥 안 하고 그냥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속도 줄이고. 그렇지? 괜찮아. 한 번 떨어져도 돼. 진짜야. 이건 진짜 침착하면 깨는 경기라니까? 집니다. 네? 괜찮아. 아직 괜찮아. 갈 데가 없어. 어디 갔니 이제? 끝이네. 세 번 떨어지면 지는 거야. 두 번까지는 괜찮아. 오케이. 됐어.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는 뛰어도 되잖아. 다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한 번이잖아. 이제 자책을 딱 한단 말이야. 오케이 오케이. 앞 지르려. 이거 봐라. 지금 봐라. 나도 있어. 응. 잠깐만. 잠깐만 있어봐. 잠깐만 있어봐. 잠깐만 있어봐. 저게 걸렸다. 잠깐만 있어봐. 떨어졌어. 떨어졌어. 어어. 합판 이겼다. 이겼다. 봤지? 오케이. 두 번 떨어지면 이긴다니까? 세 번 떨어지면 지는 거야 두 번 떨어지면 이기는 거야 두 번만 두 번만 나는 뒤쪽이 아니라 앞쪽에서 저거를 하자 야! 야! 마우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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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 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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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 꺼! 마우스 꺼! 마우스가 안 먹어 마우스가 안 돼 아 씨 방금 안 됐어 그러니까 막 돌리는데 안 봤잖아 안 먹었어 방금 아 쟤 앞서갔어 이번에 치면 누가 대표로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분명히 대표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누구야? 누구야? 여기 책임자가 누군데? 어 쟤 떨어졌어 쟤 떨어졌어 아 쟤 떨어졌어 기다려! 기다려! 오케이! 셋째! 셋째! 됐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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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책임자 들어가! 됐어! 이거 마우스 지금 뭔가 안 좋아 계속 하면서도 뭐랄까 이 느낌 있지? 이 느낌이야 확 돌아가는 거 아까 내가 그래서 떨어졌거든 예 어허 너도 아 pediatric 진정하세요 오빠 어허 어허 아니 아 이런데서 이렇게 하면 정말 스트레스 받아 별것도 아닌데서 위로 가는 거 봐 와... 와... 지금 너무한 거 아니에요? 개쓰레기! 위험한 인공지능이 다 있어! 없는 거 오우 씨... 이거 봐! 이 먼 거리에 있는 걸 자꾸 잡아! 저도 아까 몇 번 걸렸어요 마법 같은 거 그런 거 봐 개 안 피해지던데 거위를 벗어나면 못 잡아야지! 왜 잡는 거야? 아, 뭐야? 아, 이때 점프를! 뭘 할 때 점프를 하면 땅에서 안 잡히니까 독박이 풀리나? 점프! 그렇지? 아니! 아니! 아, 참... 내가 왼쪽으로 계속 꺾고 있었어, 손톱도 안 내고 근데 안 꺾어! 그냥 쭉 가! 저 이번에 진짜 잘 차렸다, 쟤! 쟤 남은 피랑 우리가 깐 피랑 똑같은데? 가자! 한 방에 할 수 있어! 이엇!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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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게 해서 다... 다 그렇게 시켜봐야 돼...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멍청이쳐! 그래, 다시 여기? 다시 여기지? 여기서 다시 한 번? 점프! 그렇지! 바람, 바람 풍차, 풍차! 진짜 점프하다가 속도, 속도 나쁘지 않아, 형! 따라갈 수 있어요! 제발... 그럼 이제 얼추 온 거야! 여기 깰 수 있어, 그러면? 오! 오! 계속 바보한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또 떨어져! 또 떨어져! 또 떨어져! 저 바보 짓을 시켜놨어야 돼! 오! 됐어! 아, 됐다, 형! 저기서 못 나와! 됐어요? 저기 벗는다, 삼각지게! 어... 못 나와, 못 나와! 저기서 못 나와! 이야! 가자! 됐어, 포기 안 해서! 시간만 더 잡아먹었네! 저런데를 찾읍시다! 그냥? 바람이 좋네! 맞아, 맞아! 머리 써야 돼! 바로 여기서 가! 머리 써요? 가요! 가요, 형! 할 수 있잖아! 넘어가세요! 날라갑시다, 여기서! 날라갑니다! 그렇지! 아, 진짜 아깝다! 많이 빨라, 우리가! 어, 아니, 했는데! 마음이 급해버렸어! 이야... 쟤도 실수 없이 왔다고? 이 판은 어? 저거 뛰어넘은 다음에 실수를 한 번도 안 해야지 이는 판이다! 그 공식이야! 뭐, 어쩔 수 없어! 거기만 하면 됐어! 쟤를 바라고 할 필요가 없어! 이겼어! 이겼다고 하자 이거는, 윤식아! 어떻게 그거 안 되냐? 넘어갔어? 이거 꼭 뭐 시간 아끼야지, 서로! 어? 쥐기가 더 힘든 거 아니야? 지금 이 상황은? 아이! 야, 쟤가 뒤에서 터트린 게 나한테 영향을 줘? 다시 해, 형! 다시 해! 아이! 한 판 이기고 가야지, 스타트부터! 친 거 아니야? 그렇지! 아, 화사해, 씨! 그냥 내가 대신 욕해 줘! 아이씨!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뭐, 청춘드라마예요! 아이씨! 아이씨! 다 와서? 아, 거리 어느 정도야? 아이고 운동부 선수들의 청춘드라마 이런 거 같지? 떨어졌어! 떨어졌어! 쟤가 떨어졌어! 떨어졌어! 와, 이거 끝까지... 오케이! 끝까지 모르네! 그러니까, 됐어! 와... 아, 안 됐다! 할 때? 포기하지 마라! 그렇지! 간만에 과자를 너무 많이 먹었나? 니글니글걸린다! 김치 좀 드려요? 김치? 김치 전으로 부쳤어! 쳐줘! 과자! 과자! 간다! 나쁘지 않았어! 나이스 굿샷! 이거는 지름길! 깜짝 놀랐을 거야! 유지아 진투나지?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여기서 점프를 해서 그쪽 말고 어, 그걸로도 가더라고요 저기 밑에? 어, 아까 이렇게 아... 그걸로 가더라니까? 에헤이... 그럼, 뭐 끝나나? 가다랑이... 가다랑이 포! 날라가! 그렇지! 에이씨! 아, 여기가 길이 있으면... 길이 있어! 그래서... 아이, 자꾸 이... 아, 이게 원근감이 좀 떨어지나? 여기서... 아, 에헤이... 와, 맥을 저렇게 끊네! 와, 맥을 딱 끊어버리네! 그냥 가도 되겠다! 그렇지!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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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쭉 타고 가는 거야! 매번 이렇게만 가도 되겠다! 여기면 무조건 100%다, 이거! 유지아, 이거 깽놀해 줘! 네! 넘겨줘! 스킵, 스킵! 유지아, 스킵, 스킵! 이거 왜 해야 돼, 유지아? 어? 스킵! 무조건 야, 레이싱은 어느 구간에 단축 구간 하나만 찾아서 들어가면 내가 실수 안 하면 이기는 거니까 원근, 덕, 서, 끝! 찍어! 아이, 나이스! 이런 식으로 아이고... 괜찮아. 여기서 어떻게 되겠나? 찍어! 이거 보내고 이거지! 아, 됐어! 윤식아! 그럴 뻔했다. 아, 윤식아, 이거 하... 시간... 아, 왜 이렇게? 아깝다, 1분! 네? 네? 근데 그 와중에 또 떨어졌어. 마음이 급해져, 지금. 윤식이가 하는 거 아니야? 잘 봐봐, 얼굴 보고 있어 봐. 나중에 이제...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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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설마, 윤식아! 하는 거 아니야? 밥빙수랑 하나 먹자. 우유빙수. 아, 설마... 우유빙수. 그렇지? 형이 또 그 별미를 알아? 나 원래 빙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유빙수 나오거나... 우유빙수 좋아. 오늘의 간식 미션. 빨대를 이용해 골대 안에 탁구공을 넣는 빨대 축구. 귀염뽀짝한 장애물들을 지나 1분 동안 두 골을 넣으면 성공이다. 오케이, 오케이. 봐봐, 포기션 정해줄게. 오케이. 자, 서리가 스위퍼. 최하단에서 여기서 아주 정확하게 저 맨 전방에서 두 번째 칸에 있는 갈색. 네. 고양이. 쟤한테까지 보내줘. 무조건이야. 이거만 맞추면 돼. 그러면 얘가 공이 어떻게 써. 이렇게 맞으면 이렇게 오겠지. 그럼 여기서 이쪽이나 이쪽에 우리 둘이 있다가 얘가 꺾이는 방향이 이쪽인데 여기 있는 사람. 제일 힘든 걸 날졌네. 지금 보니까 제일 쉬운 건 줄 알았더니. 그렇지, 거기서 너무 멋있어. 야, 이거 오르막이네. 잘못됐네. 그러니까. 이거 잘못됐네. 그 얘기를 했잖아. 야, 이거 잘못됐네. 밑에 봐봐요. 한 다리 봐봐. 아, 일부러 이렇게 하면 아니야. 아, 일부러 이렇게 하면 뭐야. 그러니까 형 다 하면 때로니 일로 와야 된다고. 태태태. 뭐, 목소리가 많이 없으신데? 태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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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하고 왔는데 태태태. 이거. 이거 잘해줘, 브이더판도. 시작. 됐습니다. 됐습니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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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여기서 놀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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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몰아줘 네가 뒤에서 몰아 그렇지 여기 내가 맞게 여기 왔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Let's go 여기서 놀아 여기서 놀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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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서 막고 있었는데 에어커튼 여기 에어커튼 아 가볍네 아 진짜 남도 힘들게 하는 거 쉽게 한다 오빠는 예능 많이 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아는 거 아니야? 서운한 표정들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또 실패하고 협상 좀 하고 그랬어야 되고 너무 쉽게 성공해가지고 아 아 아 저기는 죽는 게 아니야 계속 점프해서 올라가는데 바람을 불어버려요 또 풍차 어디 있냐? 풍차 이거니? 네 아 아 아 개미지옥을 만들어버렸어 아니아니 그렇지 거기 여기 한 번 빠져만 타면 못 나오는데 거기 오빠 앞에 폭탄도 두 개 넣어버리고 진정 지옥이다 저게 맨 오른쪽이에요 쟤 쟤 쪼만 뒤로 밀려 쟤 쟤 쪼만 뒤로 밀려 쟤 야 신경 쓰지 마 이제 한 두 개 놓으면 쟤 죽어도 못 올라와 저기 괜찮아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쟤 진짜 줄곧 저기만 노린다 어 저게 AI의 한계야 왜냐면 이 게임이 AI를 아무리 좋게 만들어 놓은 놈들 그 루트를 타고 가는 거 정도지 진짜 안드로이드 로봇처럼 생각하게 만들어놨겠어 더 잔인한 짓을 하려고 한다 새로운 길로 가는 거야 아니야 너 그런 거 하지 마 야 야 하지 마 왜냐면 완전히 막히면 AI가 다른 방법을 찾는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뛰는 거야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상태로 놔둬야 돼 우경하세요 이런 거 팁 이제 로비 앱에서 공유하세요 하하하하 알려드렸어요 데이트 와봐래 아하이씨 아하이씨 근데 쟤 아직도 저런 거인데 아 못다해 그러니까 칸 맵에서 우리가 잘하기를 찾기보다 저런 루트 하나 찾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잡혀서 굴고 있잖아 막 안 들어가고 뭐야 어 어? 어? 맛있어? 뭐야? 아휴 침내시라고 오빠 뭐예요 이거 오빠? 아하 아하 이거 뭐야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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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를 위해 생긴 햄버 cru 응 맞다 오늘은 왜 찬스 쓰란 말 안 하시지 어 어 우리 찬스 한 번 써 hio 우리 찬스 한 번 써 pro 1, 2, 3, 4 1, 2, 3, 이거 콜라 이게 뭐야? 발탱! 빵이야 오 잠깐만 제작진의 답변 정보 공약 20초간 보기? 보스 공약 20초간 보기 에이 찬스는 못하거든 근데 화이팅을 골라? 아니 윤식이가 뽑는 거야 하나 좀 해놓고 갑자기 나한테 뽑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래서 윤식이가 나랑 안 맞는 거야 1, 2, 3, 화이팅! 아 이거구나 농락 아니에요? 농락? 친해질 수가 없어 서로 우리는 소장 돼? 화이팅 소장 되나? 원할 때마다 화이팅 계속 해줄 수 있어? 뭐 하다가 좀 화나거나 힘이 필요하거나 우리 멘탈이 좀 날라 멘탈이 좀 날라 멘탈이 좀 날라 것 같으면 여기다가 놔뒀다가 이렇게 들면 알아서 누구든지 누구든지 살짝 해줘 1, 2, 3, 화이팅! 우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방금 우시지 않았어? 파이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2, 3, 화이팅! 이렇게 좋았어 이야! 기분이 셈 좋네요 오 네모랑 손져도 뭐 졌단 걸 들어봐 지금 멘추장인 것 같은데요 얘 생긴 거 자체가 이상해? 응 점프가 이상하게 이건 그냥 멍축이다 여기는 이건 그냥 멍축이야? 바람에 거의 바람나가 저걸 한 이유가 뭐지? 네모를? 그게 뭐가 강점이 있는 거? 데미지가 데미지가 겁나 세로? 진짜 무슨 소리 콕 찍는 거 아니야? 어? 이렇게? 한 방에 툭툭툭하는 거 아니야? 너무 반달았어 와 데미지가 또 가야겠다 쟤는 새로 왔어 네모로 가볼래? 네모 있어 네모가 근데 컨트롤이 안 될까? 없는데 네모 이거야? 맨 오른쪽 위 이거야? 만드는 시간도 깨우고 그래 제일 오래 멀리는데 만드는 시간도 멀리 뛸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 나쁘지 않아 가보자 속도 느느냐? 어 개 느려 아이 괜히 했잖아 이 씨 아 속도죠 어 가서 꾸면 여기서도 있나? 여기는 없었지? 없었어 저거 없어 없어 큰일라 큰일 나 저거 끝 어 내가 완벽한 방향이 존재해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뭔 소리다 괜히 한 것 같은데 아유 괜히 했다 아 뜨거워요! 아 뜨거워요! 뜨거워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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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뜨거워요! 점프 안 돼요 오빠? 안 돼! 이제 오른쪽으로 가! 뜨거워요! 뜨거워요! 내보낸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돼 있어요 터졌다 이거 태워 죽여버려요 쓸모없는 자식 쓸모없는 자식 어디야? 아니 점프 또 해야 돼 거기서 죽어야 돼 아이씨 다시 다시 이거 완전 초이스 개망 초망 초망 아니 왜 이렇게 아니요 그러니까 봐봐 이런 거 안 되나? 이거 그냥 봐봐 형 우리가 예를 들면 천사라고 쳐요 어? 여기서 점프 점프해서 이렇게 뚝 이렇게 가볼 거 가능하게 어 뭐 그런 느낌? 여기였나? 여기야 여기 여기 나왔어 나왔어 쟤 저건 또 무선공이야 오 이거 두칸 건무소 두칸 내려간 거야 됐어 됐어 좋은데? 가 가 가 가 어 이거 뭐야 여기 앞에 오 이거 오 이거 이다 어 미쳐 자 이번에 나오는 거예요 입니다 여기에요 두칸만 두칸만 세칸? 세칸 오케이 여기 딱 좋아 여기서 다시 하지 않을까 이제 아냐 아냐 어떻게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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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어? 다시 한다 그런 거 같아 그런 거 같아 오케이 막 달려서 정면으로 뚫고 가요 정면으로 정면으로 약하데려 한 번 한 번 더 오케이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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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지름기로 안하나 했으면 어떡할 뻔 했냐 아 저걸로? 제우스랑 저걸 하라고? 제우스랑 저걸 하라고? 제우스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아 저로 오빠 들어가야 되네 형이 파란 거 빨간색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쪽에 들어가 내가 돌을 굴리는 게 아닌가 본데 형 돌이 안 굴러져? 안 돼요 안 돼? 마우스 마우스는 되는데 형 꼴 먹혀버려 아니 그니까 형이 어 일단 이거 방법 좀 알아봐봐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를 모르겠어 제우스 미쳤네 이렇게죠? 아 설마 가자 가자 해보자 가자 일단 새 골만 더 봐 선아 간단한데 뭐야 이거 한 판 이거 한 판 해야 되나? 아 한 판은 내가 막고 한 판은 공격을 하고 공으로 3분 안에 골 많이 넣기야? 뭐 쓸데없이 3분씩이나 해? 막을 때 이렇게 하고서 우리가 골 넣을 때 최대한 시간 끌어서 우리가 먼저 골 넣게 하고 끝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우리가 처음이니까 먼저니까 선이야 그렇지 그냥 시간을 끌어버리면 그래서 기다려도 되잖아 그렇지? 그냥 4분을 써버리면 돼 응 그럼 2대1이야 그치? 뭔지 알지? 그래 무조건 확장 안 써다 얘 진짜 천하에 약간 얍삽이가 있어 얘 진짜로 얘 얍삽이가 있네 어? 시간 제한이 없어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 쪽으로 있지 말고 저쪽에 가서 있는 게 낫지 않아? 그래야 딱 시간 얼마 안 남기고 탁 들어가지 근데 저쪽에는 저 빨간 애가 방어가 방어가 있기 있거든 아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신났네 저기가 아 신났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초등학교 앞에 가면 다리 굴고서는 잘 철봉 잘한다고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다 이 정도면 1등 무조건 1급인데 이 최대인데 지금 15일이니까 20 몇 주일 때 느껴야 돼 방어는 자신 있으니까 대박 방어가 자신 있다고? 그럼 지금 들어갈게 오빠 아니야 갔다 됐어 일단 넣었어 구추가 이렇게 오케이 다 많이 나셨네 아 아 9초만 먹으면 됩니다 오빠 어 9초만 먹자 가자 알겠어 오이씨 이렇게 끝났어 끝났어 오케이 네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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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제작진들이 우리 볼 때 아 진짜 이 사람들 머리 좋구나 이런 생각도 종종하지 힘들어 힘들어 생각하는데 그것은 뭐 머리 좋은거지 이거 몇시간? 몇시간?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이거 11시간 40시간 와 오래했다 현김에 왕까지 소편의 반란 에이아이의 농락에 잔머리로 대응한 덕분에 11시간 43분만에 무사히 마무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해주세요 진짜 합니다 했어요 하나 둘 셋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